17마일 여기는 좀 평이하니까 이거하고 바로 그린으로 가자 그린 타고 옐로우가 있거든 옐로우가 재밌어 옐로우 타려면 옐로우는 쪼리까지 내려가야 되거든 여기서 너 어떻게 배럴이 되겠니?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? 여기가 어디로 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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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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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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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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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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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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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가 엄청 빨리 던거야 에버리지가 10만원 되네요 여기 보라색이 하나 더 있는거 아니야? 보라? 아니 그린만, 그린만, 옐로우만 가면 돼 30분 남았네 너무 버려져서 안되겠다 퍼먹어 놓고 따라갔어 힘들면 그렇게 해야지 난리해 난리 종아리가 난리해 아, 대박 콜로라도 덧받칠거 아니야? 응? 콜로라도 덧받칠거 아니야? 아니야 콜로라도는 다운힐이니까 올라가는거면 올라가는거지 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거 신나게 내려오는거지 초코받이지? 아니, 이거 내가 갖고 온거 먹어야지 그럼 다시 가사 해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.